가보자 가보자 대망의 경연날이네요 또 왔구만 오늘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우리 차분하게 합시다 오늘 헤이! 가보자고! 왠지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? 제발 파이널 가자 1등 한 번 맛봤으면 다른 사람 내줄어 어 놓치기 싫어 전장으로 들어가는구나 익숙하지가 않네 오 대기실이다 뭐야? 어? 아휴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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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아 아 이거 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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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이거 무슨 그거지? 내가 봤을 때 밀키업이 있었어 우리의 깜짝 선물이라고도 할까? 우리의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1등 밀키업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뭔가 4명이서 이렇게 하나씩 다 빠져 예? 뭐야 뭐야? 뭐? 야 야! 뭔데 뭔데? 야! 왜왜왜왜왜 어? QC2! QC2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전략적으로 짜야 해 누구 하나를 떨어뜨리냐 싸움이야 우리는 이 팀을 제끼어야 하거든 아 그럼 이게 맞아 우리랑 안 붙는 게 맞아 재업이 형내를 우리가 첫번째 주는 것도 생각해봐 1번이 준 무게감이 진짜 할 수 밖에 없어 어느 정도 잘하는 재인의 우리 팀 앞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2번에 보내서 1번과 3번을 좀 위협해야 된다 그리고 워터 파이어를 넣어야 돼 나는 생각이 달라고 진짜요? 이렇게 갑시다 내려야 돼? 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지금 사과할게요 I'm sorry 첫 번째 잘 부탁해요 저희의 작전이 먹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